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 컴퓨터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와 함께 우리가 자바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될 바로 데이터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죠.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것은 단지 데이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. 즉, 연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터는 어떤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지를 좀 아는 게 좋겠죠. 컴퓨터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요.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우리한테도 익숙한 데이터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숫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문자가 있을 거고요.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을 겁니다. 뭐 영상일 수도 있고, 소리일 수도 있고, 기타 등등일 것일 수도 있겠죠. 자,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 있고, 이러한 데이터 타입들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 컴퓨터 공학이 하는 일이고, 또 자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의 데이터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처리 방식이 존재하거든요. 이를테면 숫자면 더하기, 빼기, 나누기, 곱하기와 같은 사측 연상부터 미적분까지 다양한 형태의 수학적인 처리들을 컴퓨터는 해줍니다. 또 문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문자의 숫자가 몇 개냐, 또 그 중에서 어떤 문자를 없애버린다든지, 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한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의 형식들을 잘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바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들을 정리정돈하고 있고 각각의 데이터들마다 어떤 연산의 방법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